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니 아직 그났어요? 율리 안녕? 다 했어? 아니 지금 옷 갈라 입어요 알았어 빨리 해 예 더워? 더워요 창문 좀만 열어놓지 왜 가려요? 집에 갑시다 다 했네 수빈이는 다 했죠? 제 1등으로 나왔어요 내가 문제군 알겠어 한 15분 있다가 출발해도 알겠어요 대표님 다녀올게요 주무세요 네네 음식 어때요? 커트 음식 좋아 진짜? 근데 여기 아 비싸 있네 뭐? 비싸 소스 아 비싸 소스 있어 릴리 이거 요리해요 너무 맛있다 이거 소고기와 양파 토마토 아 소고기 양파 토마토 아 소고기 양파 토마토만 있습니다? 베트남 소스 문고기 이거 스윗 앤 샤워 소스 아 오케이 오케이 수빈이는 뭐 맛있겠다 뭐 할래? 요리 잘해? 저 잘해요 뭐 진짜? 응 뭐 먹고 싶어요 그냥 간단하게 먹을까? 간단한 거? 그럼 가면서 생각해보자 응응응응 오케이 가서 메뉴 보고 응 우와 따뜻해요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봐 엄청 예뻐 진짜 예뻐 와 와 와 와 3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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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시장 가려고 했는데 오늘 5일장 안 열어서 아 살 거부터 사? 야채부터 살까요? 뭐 먼저 사요? 야채? 야채 야채 베트남 재료 1개 사야겠다 2개 사야겠다 2개 사야겠다 1개 사야겠다 1개 사야겠다 어 이거 아 만일 어 만일 너무 좋아 좋아 하나만 할게요 어 컨닝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언니 그 약 안 나와요 안 나와요? 안 나요 어 맞아 얘부터 밥 먹어봤어? 뭐예요? 언니야 해줄게 언니 잘한다 아니 레몬 레몬?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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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없을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 네 꿀고기 소고기 주세요 꿀고기 꿀고기 아 여기요? 근데 진짜 많나? 맵잖아요? 어 언니 이거 구우면 별로 없어 응 안 까봐줘 언니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네 여기가 김밥 있어 와우 김밥 좋아 김밥 한 줄 살까? 네 김밥 먹을래? 네 좋아요 한 줄 두 줄? 그지? 감사합니다 언니 배고파 릴리 또 배고파요 나도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? 깼네 열 벗겼네 일단은 언니 생각에는 호마토랑 양파를 잘라 아이고 쓰겜 쓰겜 빠빼까 기름 그리고 shock 요리 좀 해보셨나 봐요? 아 그럼요 빨리 빨리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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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빨라 쳐다봐 빨라 쓰겜 쓰겜 율리야 고기해요 잘와요 율리야 초조하지 응 광고봐라 나도 안 먹어봤어 릴리 음식 뭐 처음이에요? 응 릴리야 언제 음식 요리해줬어? 응 아직 그치? 아직 없어 맛있어? 응 응 진짜 맛있어 어 뭐지? 진짜 맛있어 어때? 진짜 맛있어 맞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거 진짜 파는 거 그 맛나나 베트남에서 그 먹는 맛 난다 잘하는데 처음이면은 이제 좀 이따 먹어 맛있지? 응 제일 궁금해? 어때? 우와 맛있다 맛있지? 맛있어 유부초라 이게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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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국에서 한국에서 테크닉 갈 때 사먹어 릴리 스타일 어 릴리 스타일 완전 맛있어 맛있어 오 블레이빙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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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? 네 다 했어 같이? 오 오 조심해요 음 어때요? 특이해 좋아요? 응 한국 굴고기 맛에 베트남 소스 들어간 거 같아 비주얼 진짜 미쳤다 그니까 여기 잘하네 우와 우와 밥 먹자 우와 우와 진짜 어때요 대표님?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먹어 와 와 진짜 미쳤다 근데 차린 거 없구나 근데 우리 진짜 뚝딱 잘하지 않았나? 진짜 빨리 했어요 저희 암튼 내가 차린 거 없는데 그냥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입에 맞았으면 좋겠어 자 먹어볼까요? 근데 릴리 요리 진짜 잘했어요 이거 비주얼 미쳤어 릴리야 이거 찍어 먹는 거지? 이거 보통 공기밥 같이 먹어요 고기밥 고기밥 이건 수빈이가 한 거 이건 내가 했고 이건 릴리가 한 거 이거 대표님이 한 거 저거 쉬웠어 내 게 사이드로 완전 빠져있네 그럼요 어제 거니까 나 한번 먹어볼게 이거 찍어 먹어? 아뇨아뇨아뇨 어때요? 맛있어 제가 한 건데 잘했죠? 맛있죠? 응 릴리도 엄청 맛있다고 이거 보지 마 이거 뭐야? 소스 릴리가 만들었어요 이거 무슨 소스야? 청양고추랑 레몬이랑 피스 소스? 맞아? 스크린 앤 사워 소스 이렇게 싸먹는 거래요 이렇게 응 맛있어 응 뭐 눈물 흘리는데 또치 떨어지는데 수빈씨 벨런이네 약간 한국 불고기에 베트남 소스 들어간 맛이에요 어디? 이거? 응 한번 먹어볼까? 응 잠깐만 이거 찍어야 돼요 찍어? 응 자 음 맛있죠? 응 응 어때요? 맛있어 우리 이거 잘해 에어박스 먹을까? 이거 수빈씨가 만든 거 응 우리 잘하나 이 친구도 응 맛있어 응 응 이거 맛있네 얘비들 이거 좀 안 드셔봤어요? 응 이거 좀 맛있어요 이거 좀 먹어봤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원래 여기다가 게살 찢어서 마요네즈 묻혀서 위에다 얹어주거든요 응 게맛살? 네 게맛살 찢어가지고 마요네즈 버무려서 응 이 소스 진짜 특유 응 소스 괜찮아요? 응 완전 맛있다 근데 언니 피 소스 맛 맛보요 아니면 새우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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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씨는 괜찮지 응 뭐 약간 그거 아냐? 이제 새우 찍어 먹어도 맛있는 소스? 맛있어 새우 다 씹어 괜찮아 우리 베트남에서 새우 파티할 때 초록색 소스 어 그거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약간 이거랑 비슷한데 좀 더 라임 시큼한 맛이 많이 나는 그쵸? 색깔 초록색에다가 근데 그것도 진짜 맛있어 어우 잘 먹네 사실 완전 달라 다르대요 그렇지? 다르대 어우 잘 먹네 릴리 오랜만에 베트남으로 네 메뉴 먹어요 릴리 밥 두 공기 먹는 거야? 응 심지어 이 밥들도 먹고 응 언니 적금까지 먹어요? 아니야 아니야? 응 아 이거 소스를 리아 나중에 또 해주라 너무 맛있다 언니 알려줘 나중에 쉬워요 쉬워요 쉬워? 피씨 소스, 고추 만흥, 설탕, 늑맘, 고추 넣고 따뜻한 물 따뜻한 물 특이하게 따뜻한 물 넣어보라고요 멋져요 진짜 멋져요 설탕 녹이려고 아 음 설탕떡 음 음 대표님들 이거 만드실 줄 알아요? 난 다 만들 줄 알아 대표님 베트남 소스 진짜 잘 만들고 응 소스만 40년 연구했어 소스만 40년 연구했어 응 찾아내요 몸에 안 좋은 거 갖다 다 때려먹는 거 좀 좋아 아니 맛있다고요? 아니 맛있다고요? 아니 맛있다고요? 제주도 와서 집밥을 먹을 줄이야 응 베트남 집밥 한국 집밥 응 떡떡 이쁘게든 넝 핫 Tusk 떡 치즈 다 승 рав 조압 탈락 치즈 을 천 대기 탈락 탈락 코 은 감사합니다.